오늘 호텔신라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내수 소비 확대, 코로나19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은 역시 서부 T&D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서부 T&D가 대안주 하나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면세점의 부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아모레퍼시픽도 호텔신라의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각각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은 대안주일지 두 분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길건호FC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볼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저번에 ODM 관련해서 코스맥스랑 그때 대표님이 아마 연우,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 산업 자체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행 재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면세점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면세점보다는 그래도 면세점 매출 회복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화장품주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소비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던 것은 백화점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그리고 지금 5월 달까지도 전년 동기하면 거의 한 백화점의 매출이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회복세 안정적으로 들어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면세점이랑 화장품주들이 주가들이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주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내수의 색조 관련돼서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면세점 채널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반영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면세점 매출 확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고가 라인이라고 하는 후랑, 설화수가 1분기 때 중국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 그다음에 80%, 굉장히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퍼시픽이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5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거의 한 10%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실적 모멘텀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치이긴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하면 한 300%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28만 7천 원인데 지금 3일 연속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만 원 초반대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정거점은 2분기 실적 발표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2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반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한 27만 원대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FC는 호텔실라의 대안주로 면세점 업계가 어쨌든 화랑을 보일 테니까 여기에서 면세점을 직접 사는 것보다 그 면세점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화장품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을 좀 살펴보자.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다시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주가 조금 올라온 경향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범위텀 충분하다라는 의견. 길건우FC의 픽은 아모레퍼시픽이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픽이었습니다. 어떤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죠? 아까 서부 T&D였죠? 네, 이왕이면 좀 덜 오른 내수 소비주를 보자라는 것 쪽에서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좀 제 의도가 충분히 지금까지 반영이 못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내수 소비주 쪽인데 잘 가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서부 T&D 경방을 할까, 서부 T&D를 할까 싶었는데 경방은 일단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타임스퀘어 아시죠? 영등포에. 그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많이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데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부 T&D가 최근에 움직이는 동향들이 더 낫다는 관점 쪽에서 이 회사도 쉽게 말씀드리면 T&D가 트럭 터미널입니다. 과거에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회사가 화물 자동차 관련된 정류장이었었죠. 남부 트럭 터미널도 있고, 서부 트럭 터미널도 있고. 저희 집 동네여서.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쪽이 주목을 하는 게 호텔입니다. 호텔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용산에 드래곤 시티라고 크게 건물 3개 연결돼서 수영장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집 근처니까 또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3개의 호텔을 같이 겹쳐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호텔 운영과 함께 또 스퀘어 1이라고 혹시 인천의 송도 옆에 쇼핑몰을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호텔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들어가고 있는 음식료 객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컨실리어지부터 다양한 쪽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강하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른 움직임이 좀 덜했다고 하게 되면 잘 모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부진하죠. 부진한데 그럼에도 개선 요인들이 충분히 많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재무 구조 나쁘지 않고요. 여전히 그래도 충분하게 위험 관리를 했을 만한 여러 가지 현금은 좀 충분히 있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 0.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부 T&D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부 트럭 더미널 여러분 아시는 그 트럭 정류장, 화물자동차 정류장 이야기 여기에다가 플러스 호텔과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부 T&D, 내수소비 확대에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부 T&D도 좋은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수소비 확대 때문에 서부 T&D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T&D가 사실은 조금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보면 진짜 매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기관이 매수를 본다고 하면 8거래일 연속 순 매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내수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기존에 맞았었는데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정말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부 T&D 숨겨진 오늘 보석을 가지고 오신 느낌으로 역시 또 김민수 대표님이 해주셨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에다가 또 독서를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안 숨겨진 보석 같고요. 특히 잘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화가 충분히 올해부터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괴리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거의 단기 눌림목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시점 쪽에서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좋은 찬스다. 지금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호텔신라의 대안주로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서부 T&D 오늘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시장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방향탄은 크게 나오지 않고 우리 모멘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부터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첫날입니다. 하반기 시작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좀 더 우호적으로 나오는지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3200선 위로 또 강하게 가기도 좀 힘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섹터 중심, 종목 중심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분주하게 섹터 종목별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길건혜 씨는요? 네, 오늘 이제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수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실적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주 쪽이나 해외에 관련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눈으로 조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복 소비나 미국 자체가 내수 시장이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너무 오래 누워있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보이고 있어서 수출입 동향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눈에 보인다고 하면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5월 수출입 동향을 잘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호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